국내 최대 규모 전시작인 경기 고양시 킨텍스 지하에 인근 호텔, 쇼핑몰, 테마파크 등 시설을 이어줄 일명 킨텍스몰 개발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킨텍스는 토목 전문 건설회사 고려직 파일로부터 지하 개발 관련 제안을 받아 고양시의 사업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고양시도 이 일대 지하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킨텍스 인근의 GTX역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일대 부족한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유동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